4월 4일 우리 LS몰트리얼주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길에 인사드리면서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생업에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LS몰트존 같이 볼게요. 자 지금 LS몰트가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세력들이 소화를 해주면서 도지캔들을 달면서 변동성을 주고 이 개인들을 계속 털어내고 있는 장성황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개인들을 가볍게 털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은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제 이 기다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세력들이 지금 바닥 구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6일에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오늘 하락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바닥 구간이고 반등 신호가 곧 나온다고 했는데 잠깐 10초 정도 보고 가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줄 겁니다.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 번 급반등을 도모로 할 거고 급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이 바닥을 잡아놓고 다시 한 번 반등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 확인되셨죠. 물론 이 반등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주가라는 건 한 번에 상승하지 않아요. 그건 도박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소통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저한테 계속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손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물량을 던져야 할지 아니면 비중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지금이 초조하고 답답했던 기다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오늘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엘에스모트는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친 상태예요. 또한 세력이 이탈한 적도 없습니다. 세력들은 이 초반에 이미 많은 물량을 장악을 했고 이 보호의 수 물량까지 세력들이 소화를 한 시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박스를 형성을 했는데 이 박스 하다는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켰고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이 하락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다시 올라오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이 종목을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엘에스모트리얼즈가 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이 엘에스모트리얼즈를 우리는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엘에스모트리얼즈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자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고 제가 한 분 한 분 1대 1로 케어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어렵게 위해서 컴팜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고 이 엘에스모트리얼즈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건데 이런 힌트를 드리면 이 종목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릴게요.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6%에서 18% 사이 당일 매도 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LS 머티리얼즈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이 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월등하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이 상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조건 떼어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호의 수 물량을 소화로함과 동시에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고 이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주고 이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손절 물량을 유도를 좀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박스 하단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킨 겁니다. 이탈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 재료들도 충분하죠. 지금 2차전지 쪽이랑도 엮여있고 이 친환경 쪽이랑도 엮여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엠케이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고요. 자 울트라 커피시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리튬이온 커피시터까지 활용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엮을 수 있는 재료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저온에서 안정적인 성능이 발현이 되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존재 쪽에서도 상당한 강점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LS머트도 그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지금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더욱더 급증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올바르게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거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구간 굉장히 집중 대응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빠르게 수익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 개인들의 재료 소멸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포심리에 빠지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전형적인 쌍바닥을 그리면서 빠지게 되는 패턴을 포착해서 전략 매도 문자를 좀 드렸고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22일이라도 제가 매도 문자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자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탑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고 계신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이뤄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구간 도와드리고 싶고 절대 이 구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변동폭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010-4972-9673으로 LS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예전 LS 머트리얼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해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딱 5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미 120분이나 신청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30명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자 010-4972-9673으로 LS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안 오거나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LS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 위주로 제가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이슈들로 앞으로 LS 머트리얼즈가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LS 머트리얼즈의 가장 큰 재료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실험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LS 머트리얼즈의 수익 300%로 제가 마감 지울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주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쉽습니다.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LS 머트리얼즈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LS 머트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LS 머트리얼즈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LS 머트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게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랑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게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